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줄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편이 나갈 때쯤이면 아직은 그래도 12월 초 12월 초가 될 것 같고 2021년 물론 2020년에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도 저희 버즈비티비 무탈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베스트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또 이제 선보여드릴 예정이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연말에 따뜻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요 월러스 오디오의 리미티드 에디션 슬로우와 멀티 텍스처 리버브 제가 아까 이제 연말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월러스 오디오가 항상 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서 이런 한정판 모델들을 쏟아냅니다. 이 친구도 그 한정판 시리즈 중에 일부고요.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슬로우 슬로우의 기능을 조금 추가하고 디자인을 바꾼 모델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슬로우를 구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기다리셨다가 이 친구로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하신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슬로우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페달과는 또 다른 컨셉이 멀티 텍스처 리버브 페달로써 풍부하고 몽환적인 세계의 리버브 알고리즘과 리버브에 적용될 세계의 모듈레이션이 조합으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리버브 텍스처를 제공합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새로운 내셔널 파크 시리즈의 슬로우 바 모델은 기존 슬로우 모델의 프리셋 기능이 추가된 한정판 모델입니다. 최초 레드 그린 블루 3개의 온보드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으며 2개의 풋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프리셋을 순서대로 스크롤 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제가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리미티드 에이션 모델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 편보다 앞에 보여드릴지 뒤에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싹 보여드릴 거예요. 내셔널 파크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국립공원들 전세계에 있는 내셔널 파크들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요렇게 프린팅 해서 기존의 월러스 오디오가 약간 좀 다크한 그죠? 그리고 약간 그로테스크한 일러스트가 적용이 됐었다면 이렇게 느낌이 좀 밝아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좋아요. 밝은게? 그러니까 월러스의 디자인을 존중을 합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페달보드들이 이제 페달들이 올라 있다가 월러스가 갑자기 딱 올라오면 뭔가 예원차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뭔가 보면서도 그리고 뭐 기분 탓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보니까는 막 사슴 같은 동물도 그려져 있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기능도 동일하고 디자인만 따로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슬로라는 모델의 프리셋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조금은 더 유니크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케이 리버브의 잔향을 조절합니다. 필터 리버브의 잔향의 톤을 다크에서 브라이트로 조절합니다. 엑스노브 선택된 리버브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고요. 다크 모드에서는 1옥타브 아래 시그널의 레벨을 조절하고 라이즈 모드에서는 리버브 시그널의 타임을 설정합니다. 드림에서는 리버브 잔향이 적용되는 비브라토 효과의 양을 조절합니다. 뎁스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 효과의 양을 조절하고요. 세컨더리 펑션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알고리즘 토글 스위치 내장된 3개의 리버브 알고리즘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다크 모드 리버브 효과의 1옥타브 낮은 효과음을 추가합니다. 라이즈 시네마틱한 오토 스웰 리버브고요. 드림 비브라토 효과가 가미된 풍부한 리버브입니다. 이 알고리즘 토글을 세컨더리 펑션을 적용할 경우에 Sine, Lab, Sync 3개의 웨이브 쉐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프리셋을 저장을 하려면 풋스위치 2개를 동시에 눌러서 저장하고자 하는 프리셋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노브를 원하는 값으로 조정을 하고 다시 2개의 풋스위치를 누르고 LED가 깜빡일 때까지 홀드하면 저장이 완료가 된다. 굉장히 간편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세컨더리 펑션을 활성화 시키려면 페달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세컨더리 펑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어떻게 들어볼 거냐면 팩토리 프리셋 3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드 밑에 저음이 깔리네요. 세컨더리 펑션이 활성화 시키려고요. 자, 좋습니다. 2개를 동시에 눌러서 프린 3개의 파이패스 3개의 파이패스 3개의 파이패스 4개의 파이패스 음... 이게 빨리 때면 네? 네? 근데 길게 누르고 있으면 3개의 파이패스 5개의 파이패스 5개의 파이패스 아, 이게 랜덤인가 봐요. 5개의 파이패스 5개의 파이패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블루 5개의 파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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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갖춘 멀티 텍스쳐 리버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유저가 만든 프리셋을 3개 저장을 해서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톤을 잘 잡아놓고 이 프리셋 기능을 많이 쓴다 말이에요 보통들 다른 연주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공강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그게 조금 이렇게 어딘가에 이제 저장이 돼 있고 빨리 불러오고 빨리 교체를 하면서 쓸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니즈를 잘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운드는 뭐 저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그 슬로의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토글 스위치와 노부드를 변경을 하면서 사운드의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다크 모드로 가구요 디케이를 좀 많이 주고 regarding 디케이 아멘 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엑스노브를 돌려서 한옥타브 아래에 시그널 좀 켜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은 라이즈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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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레이션이 먹고 있죠.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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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는 멀티 텍스쳐 리버브 페달 그리고 이 보통들 멀티 스타일의 리버브 페달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조작도 쉽고 어떤 연주자 그러니까 초심자부터 처음 리버브 사운드를 접하는 초심자부터 프로 연주자들까지 누구나 손이 쉽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펙트가 아닌가 거기다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면서 프리셋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슬로우에 대해서 혹은 월러소드의 리버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구입 전이시라면 이 제품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은총씨 먼저 슬로바 멀티 텍스쳐 리버브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따뜻한 겨울 감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로우 파이언 사운드 음악에 잘 어울린다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 전천우적으로 쓰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그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가요 쪽이나 가요에 가까운 팝음악을 아시는 분들한테 사실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 톤 자체가 워낙 개성있고 무겁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요즘 힙하다고 하는 뭐 소울이라던가 뭐 시티팝이라던가 뭐 저기 레트로팝 같은 것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레트로락까지도 요 페달은 정말 안성맞춤 페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호리병. 예전에 동화책의 호리병이었는지 비단중원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험할 때 하나 쉽게 던져라 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세 개의 프리셋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쉽게 저장을 해서 무대 위에서 또 안전하게 뽑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강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했어요. 슬로가 그때 몇 점을 받았었는지 네. 이제 점수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